빠르겠다! 가을 우측! 업그레이드 와이프! 빠르겠다! 가을 우측! 하... 코코은 트럭! 빠르겠다! 가을 우측! 빠르겠다! 암은 전설이 투전 중입니다! 난 그것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그리고 이제 마을 우측! 이제 마을 우측! 무리 버터를 마치고 그는 공격에 오는 것입니다. 이제 마을 우측! 이제 마을 우측! 마을 우측! 마을 우측! 온전히 부착! 하... 네! 이제 마을 우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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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질거에요. 우리가 질거야. 우리가 질거라서. 사실 뭐 큰기 되면 하네요. 아 들어왔네요. 아 들어왔네요. 어때요? 왜요? 전략적이면 모르겠어. 근데... 그래요. 화장실. 음...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아니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컴퓨터 하나 하자고? 아 컴퓨터 하나 하자고? 아 근데 컴퓨터... 딱히 그... 믿는 구석 없거든요 제가? 컴퓨터가 믿는 구석이 없어. 그래서... 그... 그... 아 그냥 지워달라고? 아 있으면 부담... 아니 근데 이제... 내 작전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데 요즘... 근데 요즘 약간 그거예요. 내가... 그... 컴퓨터 AI들이... 너무 그...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공격을. 그래서 못 막... 그... 아 이제 정찰을 못하겠어. 무서워. 아... 뭔가 이제 정찰하기가 무서워요. 그냥 그래. 느낌이. 아 왔어요? 그래서 일단 가보죠. 발명타д 왕물이 부족함 왕물이 부족함 과연? 여기 없고? object 왕물이 부족함 왕물이 부족함 우윽 멈추는 중 3, 2, 3, 2, 3, 2, 3, 2, 4, 2, 1, 7, 8, 9, 10 뼈! 멀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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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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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 작전이 약간 좀 간파가 된 것 같아. 작전이 간파 돼가지고... 그... 그...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그... 뭐든 지금... 뭐든 지금 유입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 조회수가 그렇게...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동영상... 이게 동영상... 이게 동영상 개수가 많아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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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5.2%... 5.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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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하여간... 사실 그거에요. 지금... 이제 제가 그... 교육 동영상 이외에 제가 게임 동영상도 올릴 수 밖에 없는게... 그 특히 펌프 동영상으로 유입된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이게 채널을 멀티 컨텐츠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이제 요즘은 그 교육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멀티 채널을 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가 그래 총 조회수가 지금 35만 6 35만 6천 6백 35만 6천 6백 근데 이제 최근에 올라가는 숫자가 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그래프가요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요 시청시간 쭉 올라가고 조회수 이렇게 올라가고 그 추정수익이 좀 평균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조회수는 그쪽이 더 많은데 시청시간이 얼마에요? 그러니까 시청시간이 나는 이제 장시간 영상이 조금 많은 편이잖아요 교육방송 영상 때문에 방송풀 영상을 올리니까 그 아 그 틀어놓고 먹는구나 그래서 그러네 하여간 그 하여간 올라가긴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일단은 최근에 그거에요 약간 좀 그 짜증난 스텝을 내가 그 뭐냐 야매공략법을 좀 올렸어요 좀 야매공략법을 올리니까 거기서 약간 지금 반응이 좀 좋아요 그 스텝머신 카페에 올리니까 그 스텝머신 카페에 올리니까 약간 그 반응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 그 야매공략법을 올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미국 챔피언인 제이보이가 좀 응용을 하더라고 미국 챔피언인 제이보이가 좀 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여간 일단은 하는건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꾸준히 하고 있고 아 근데 이제 뭐가 팍 받아줄 때가 됐는데 그게 아직 않아요 대신에 예전에 비해서 올라가는 속도는 좀 더 빨라지고 좀 더 꾸준해지고 있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잘하면 그 수익환전 그 간격이 좀 짧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익환전 그 간격이 조금씩 짧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음 아마 아 환전 아직 안해봤어요? 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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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게 그 거래 내역이요 조금 지나서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그 12월 12월 수익이 한 1월 10몇 7에 그 기록이 돼요 그게 조금 반응이 늦게 와요 왜냐하면 그 한 달 거 결산하고 그게 며칠 뒤에 그 결산이 끝나거든요 나보다 한 번은 더 환전할 수 있네 근데 그 아 계좌를 안 넣었어요? 어 흠 흠 하여간 그 은행 가서 환전하면요 그러니까 그 수표를 집으로 오게 하면요 그게 사실 또 며칠이 더 걸려요 그 수표 수표를 그 수표를 집으로 그 하면 사실 나도 이제 그 한 번 그냥 유튜브로 돈 버는 법 해가지고 최초한 점만 지금 수표로 받아 봤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그 계좌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표 받을 때 이제 은행 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은행 가서 물어보고 그 스위프트 그 번호 원래 그 통장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내친겸에 통장 정리도 좀 하고 하여간 은행 가서 뭐 할 거 다 하고 왔어요 글쎄요 수수료가 어느 쪽이 적다고 하긴 볼 수 있는데 둘 다 일단은 수수료가 다 있어요 그 수표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수표 그 운송료가 있죠 우표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 우편 요금도 있고 그 우편료도 있고 근데 아마 그 계좌도 아마 계좌 수수료가 있을 거예요 하여간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느 쪽을 하든 그 수수료는 뗀다는 거 아마 그 아마 그 과정 환정 과정에서 아마 세금이 빠질 거예요 아니요 세금이 어떻게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금으로 나가는 건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은행에서 그 뭐냐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이게 그 구글 에드센스에서 오는 걸로 모르겠어 그 별풍선은 그 뭐냐 뭐냐 일반 BJ가 그 60% 그 한 개당 60원 가져갈 때 거기서 또 3점 그 뭐냐 3.3%를 또 떼고 받아요 그 종합 그 기타소득세 3.3% 또 빼고 받거든요 3.3%를 빼고 그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고 그 제가 그 기사원고를 받는 거는 4.4%를 빼고 빼고 받고 대신에 종합소득 신고 의무는 없어요 하여간 뭐 하여간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하여간 이제 나는 그 별풍선 환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매년 5월에 그 환전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올해도 해야 돼요 요즘 그리고 일반 BJ도 그 베비처럼 그 500개부터 환전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맛있는 거 별로 사줄 돈이 없어 오히려 개가 더 많이 벌어요 개가 직장인이야 개가 직장인이어서 개가 더 많이 버는데 사실 이제 둘이 만나서 뭘 먹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거는 이제 그 나눠서 내죠 사실 밥 먹을 때는 동일빌로 나눠서 내는데 왜냐면 좀 그런 걸 감안해야 돼요 개가 집이 더 멀어 집은 개가 멀어요 근데 그 관계 생각하면 돼요 그 뭐냐 아니요 개는 집이 인천이야 집이 인천이어가지고 하여간 그런데 하여간 그 관계 생각하면 돼요 그 로이설 관계 생각하면 돼요 로이조님하고 이설님하고 그 그 그 이설님이 또 그니까 로이조님도 그렇고 이설님도 그렇고 가끔씩 뭐 이제 팬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왜 그 안 사귀냐고 그걸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방송 같은 거 하거나 그 같이 놀거나 그렇다는 이런 코드가 맞는데 그러니까 좀 뭔가 그 이제 사귀고 뭐 같이 살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약간 사상적 차이가 있대요 그 이설님이 유튜브에 그 올려놨어요 그 이제 술 먹방할 때 그 토크가 나왔나봐 그래가지고 그 그래서 그냥 그쵸 그냥 오빠 동생 사이 그런 거죠 그냥 편하게 그런 관계 생각하면 돼요 로이설 그런 관계 생각하면 돼요 고로 그러니까 그냥 서로 편하게 연락하고 뭐 이제 좀 뭔가 구경 가고 뭐 먹으러 가고 그러고 싶을 때 서로 연락을 하는 거고 아마 그 며칠 뒤에 또 어디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먹으러 가는 거는 월요일에 갔다 왔어요 월요일에 갔다 왔고 하여간 가끔씩 이제 그러니까 너무 자주 만나면 또 내가 이제 많이 못 버니까 좀 그런 금전적인 부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여전히 그 매운 국물 내가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걔는 그 상에 가서 먹어본 적 있대요 그거를 근데 진짜 중국 본토는요 더 맵대요 향이 더 강하대요 그러니까 그 약간 좀 자극적인 음식 그런 거에 대해 중국 음식 그 강한 향에 대한 비기는 그 애가 더 강해요 오히려 나보다 나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 어 그래가지고 뭐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이제 뭐 자기 뭐 방송 출연해도 괜찮다 뭐 그러면 이제 어디 뭐 유적지 구경가고 그럴 때 나면 이제 방송 켜고 뭐 그럴 텐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둘이 어디 가고 그럴 때는 그냥 그 사진만 찍어서 SNS에 올려요 그냥 음식 사진 뭐 어디 구경간 사진 그런 것만 SNS에 올리고 그 사실 이제 유튜브용 동영상은 안 되겠죠 그래서 출연 가능하면 걔도 닉네임 붙여서 뭘 이제 하지 아니 걔는 그 우리 둘이 사진 둘이 사진 찍는 거 그런 건 안 좋아해 셀카는 찍어달라고 하는데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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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걔 일반인이니까 걔는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이거 일반인이잖아요 만약에 걔도 크리에이터면 같이 뭐 출연하겠지 근데 그건 아니니까 걔는 오히려 그쪽 분야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뭐 먹을 먹을 때 그 이제 벤즈님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어 누구냐고 그 정도야 하여간 그 정도라서 사실 나 지난주 목요일에 그 모범생님하고 그 판교에 갔었거든요 그 그때 창의 세미나 이제 내가 그 우리 매니저하고 그 모범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매니저가 벤즈님 팬이어가지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이제 결국 그래서 그냥 벤즈님이 세미나 해가지고 음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 막 크리에이터들 막 그러니까 유튜브 팬들이 그렇게 막 막 우르르 몰려고 그러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 직장인들이나 창작자들 위한 세미나여가지고 거기는 되게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크리에이터 관련 그 설명이 이런 거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그런 곳이고 하 하 하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걱정인 거는 그 아마 이제 2007년에 제가 학부 2학년 때 그때 답사를 갔던 지역을 아마 다시 그 같이 주말에 구경을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학부생 2학년 때는 그 그 중에 딱 한 군데만 내가 뭔가 그 설명을 맡았던 지역이 동네가 있거든요 하니깐 그때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엑셀 엑셀 어디 갔니 엑셀에 보면요 제가 그 최근에 그 뭐냐 앞으로 그 뭐냐 그 교육방송 그 아 이거 내가 오피스 구성 이거 왜 계속 이게 되지 그 왜 계속 그 새로 설치하라고 하지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 제가 지난 화요일 수요일 그때는 그 교육방송을 그걸 했어요 한국의 국물문화 한국의 국물문화 뭐 이런거 했는데 한번 테마를 나눠가지고 언제나 한번 이번달 중에 한국의 선비문화 그 열선비말고 진짜 그 그 조선시대 때 그 알려지는 그 선비 그 선비문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거고 그 그리고 언제는 뭐냐 그 지태지리지 때 그 그 그 그 그러니까 그 지태지리지 때는 그거 할거에요 그 선비들의 고장 해가지고 영주 그거 얘기할거에요 어 하니깐 그거 관련 얘기를 아마 이번달 중에 할거에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다음주 화요일엔 그거에요 분식이에요 한국의 문화 그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하는건데 그 다음에 이어서 아예 우리나라 그 분식문화까지 그 우리가 흔히 분식하면 대표적으로 알고있는건 라면이잖아요 근데 라면뿐만 아니고 뭐 떡볶이 뭐 그런 각종 우리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분식이라는게 왜 생겼는지 뭐 대충은 알지만 라면이 생긴거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유독 그 정식 말고 분식이 그 강조가 되는데 근데 이게 분식이 밀가루 분자거든요 그래서 그 분식 얘기할거고 그 다음주가 한국의 선비문화 그리고 지금 지태지리지에서 어 이번주 금토에 제가 지난주에 원래 했던데 지난주거 사실 좀 망했고 다음주에 그 이번 이번주 금토에 다시 그 리뉴얼 할거구요 그리고 그 다음주가 아직 생각이 안났는데 다음주 금토는요 제가 만약에 금요일에 이거는 그 운영자님하고 얘기 없는거에요 얘기 없는건데 그냥 제가 그 유적 관련해서 야외 방송을 제가 켤수도 있어요 켜면 그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금요일 낮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낮쯤에 그 그 이제 뭐 야외에 그 이런거 정도로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주는 그 주는 그 뭐냐 금요일 밤에 지리 얘기는 스킵하는걸로 하여간 하여간 약간 그렇게 융통성있게 좀 갈 계획이고 그래서 일단 19일 20일 그때 야외를 갈거 같고 26일 27일 그때 그래서 선비들의 고장 영주 안동 뭐 그런 얘기 할거에요 그 얘기를 할거고 아 사육신공원 가자고 혹시 그러면 같이 출연할거에요 근데 사육신공원이면요 거기 거기만 가고 끝나요 너무 빨리 끝나 사육신만 가고 끝나버려요 더 갈 데가 없어 어디를 묶어서 갈 수가 없어 사육신공원은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 보통 뭐 하루 그러면 2시간을 가야되는데 그러니까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가 소모되는 그런 정도로 가야되잖아요 2시간 전후로 그 안팎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제유적부터 백제유적부터 시작할거고 하여간 뭐 그래서 지난번에 짰던거 있잖아요 이거 그 이거 짰잖아요 지난번에 이거 짰었죠 뭐 이런거 이런거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계획한데 그냥 제가 여건이 되는대로 실행을 해보도록 할거구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방송 마무리할게요 제가 다시 보여달라고 근데 사실 여기서 9번 10번 11번 12번은 진짜 갈 데가 없으면 가려고 한거에요 8번부터 12번까지는 1번부터 7번까지는 그 수도 서울권 아니면 저기 월미도 인천이거든요 근데 8번 수원 화성 9번 남이섬 10번 연천의 그 전고급 근데 전고급 같은 경우는요 한 그때까지는 연기할 수 있어요 그 1호선이 연천력까지 이제 그 연장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릴 수 있어요 1호선으로 바뀔 때까지 지금은 통근열차라서 그렇고 현충산은 저기에요 아산에 온 그 온양온천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더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천안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사는 강화도에요 하여간 하여간 걷기 계획이 있고 지금 제가 이제 화장실을 좀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그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네 그러면 그냥 나중에 다른 방송할 때 또 이거 관련해서는 좀 얘기를 좀 더 할게요 그 지태질을 해야 할 때 자 그러면 오늘 저녁은 제가 판교를 갔다 올 거고 네 그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사실 방송이 좀 약간 불규칙해요 자 그럼 여기서 방송 마무리할게요 늦게까지 경기해주느라 수고 많았구요 자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서 봐요 잘자요 수고 많아요 아멘